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돗설 벌써 50번째 입니다 50번째 대명 성화도자기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교재를 받고 이번 시간부터는 도록에 있는거 한번 쭉 훑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2012년도 판인데요 맨 왼쪽에 나온 이 독특한 기형이죠 독특한 기형이 나오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과릉이 되어 있습니다 과릉이 안보이지만은 과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형을 감로병 여기 있는 기형이 이제 감로병 혹은 장초병 이라고 그 서장할 때 장자입니다 티벳죠 고런 이제 법기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병 같이 물병이죠 그래서 청와로 되어 있고 문양은 전지연화문 입니다 연꽃 전지연문 과릉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굴곡이 좀 보이시죠 과릉형 감로병 혹은 장초병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제 여기서 한번 꺾어 가지고 다시 내려가다가 여기도 이제 볼록하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기형의 미 기형의 아름다움 아우 그래도 r&b 가 1700만 원이니까 꽤 나갑니다 북경보리 출품이구요 높이는 28cm 입니다 다른 책자에도 나옵니다 지금 요 가격을 한번 기억을 해 둘까요 17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있는 것은 어 이게 이제 반이죠 이거 반구병 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제 양이 인데 요기 영락이 붙어 있어요 그 영락이 살아있음은 활 영락 영락이 붙어 있으면 먹음을 함자를 써서 함 영락 요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요기 그림도 뭐 연화문이겠네요 그죠 전지연화문 자 그럼 청화 전지연화문 수면 이건 이제 짐승 숫자를 썼네요 수면이 환이 환이 공병 이라고 썼습니다 공병 아 이제 그 누구누게 예 저 창제한테 받치는 그런 병의 일종 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 입구 연부가 큰 접시 같다 그래서 반구 병 이라고 합니다 반구 뼈 날고 또 뭐 거의 1900만 원 정도 되니까 값이 꽤 나갑니다 자 홍콩 쏘 도비 출품 작이구요 높이도 39 센치면 꽤 많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청화 내 법문 안쪽에는 이렇게 법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바깥에는 요거 이제 잘못 나온 거예요 해석류인데 뭐 해석류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안자를 썼으니까 외자를 써야지 그리고 이건 또 이거 전지연문이지 이게 성류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 나온 거고 그냥 와족완이죠 와족완 와족완입니다 그래서 청화 내 법문 외 전지연문 고족완 성화 때 이렇게 구연부에 회문을 돌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그 대명 성화 여제 관지가 쌍 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볼 것 같으면 요 밑에 우선 요거 빼먹고 갔는데 단기룡문 자 이렇게 손을 들고 보시면 기룡문이죠 단기룡문 배 잔이죠 잔 대명 성화 연재가 쌍방 곽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27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문양도 있다는 거 당연히 오문중신 당연히 방품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걸 볼까요 요 기물도 청화 고조관입니다 고조관인데 전지연문으로 되어 있죠 안에도 그렇고 외면에도 그렇고 전지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홍치니까 홍치태 하기로 하고요 요 기물도 좀 특이해서 자반입니다 자반은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돼 가지고 벽에 이렇게 뭐 요런 이제 나무 목판에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장식을 하는 그런 형태를 자반이라고 합니다 자판이죠 판 그런데 이제 청화재신 조곡명도라고 왜 조곡명도냐면 요 조곡명이라는 사람은 신선이에요 신선인데 재산을 관장하는 신 중에는 최고봉입니다 특징은 검은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손 아래에 있는 게 검은 호랑이거든요 그래서 검은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재물신입니다 조곡명도 자판 성화하고 홍치대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가격보문은 당연히 반품인 걸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곡명도 조곡명이 저거 하시면 제가 한번 쳐봤는데 요렇게 생긴 게 조곡명이라고 합니다 재물신 중에는 최고봉입니다 이름은 랑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12년도판 했고 요즘 양이 많습니다 저기 가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10년치라 양이 많죠 자 어디부터 성화냐면 여기부터 성화입니다 자 요렇게 들고 하겠습니다 성화 요렇게 들고 성화 년제 구룡반입니다 구룡 제가 말씀드렸죠 용은 5마리 9마리 2마리 이렇게 됩니다 3마리도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4마리 이런 거 없습니다 9마리가 8마리가 반 주변에 뺑 둘러 있고요 가운데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구룡반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성화 홍치라고 나오는데 목단이 이제 잘 그려져 있는 관입니다 위에 어깨 부분에는 3단의 여의 운문이 있습니다 여의 운문이 화창으로 돼있죠 개광으로 돼 있고요 요거는 선덕되었고 여기 오른쪽에 공백기가 나왔고 홍치 정도 여기까지 성화는 딱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럼 14년도 판 보면 자 그러면 정독 정독 정독이 먼저 나왔지 자 여기 성화 나옵니다 요거는 윤경이고 여기 성화 나옵니다 성화 청화 16자 영희도완 자 16자 우리 교재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16명을 꼭 아이가 나올 땐 16명 학사가 나올 땐 18학사에서 18명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16명의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그래서 영희도입니다 완이고요 직경은 21.5cm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여의 운견문 같이 생긴 그 구름이 구름 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생동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동그랗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홍콩 크리스티에서 출품됐던 기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전지연탁 전지연꽃을 탁자로 삼은 거죠 전지연탁 팔길상문이죠 팔봉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던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율라산계 나오죠 얘가 윤희고 라산계 나옵니다 이 바깥에 7개가 있고 안 내심에 윤희이 있습니다 법윤희이 있고 이제 라산계부터 찾으면 되겠죠 보병 나오고 금어 나오고 반장 나오고 충분히 외워놓으면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반은 267만 위엔 홍콩 크리스티 방품이겠죠 이런 게 진품일 가능성이 가격이 일단 진품임을 말해주죠 1억 1000만 원이니까 200 곱하면 220억이니까 이게 지금 10년 전이니까 꽤 나간다는 거죠 이 작은 직경 14.5cm밖에 안 되는 이 문양 여기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파리 다섯 개 있는 거 잘 기억하시면 이거는 이제 규화 중에서 가을추자를 써갖고 추규화라고 합니다 추규화 추규문 궁안이죠 궁안이란 말은 이제 선덕되어 쓴 말인데 그 이후에도 썼어요 궁안이라고 합니다 혹은 바깥으로 벌어졌으니까 별구안, 창구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성화태의 특징은 싼뜻하죠 싼뜻하게 구연부도 두 줄 밑에도 두 줄 그어가지고 현문으로 장식하는 걸 좀 성행했다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품이죠 가격이 일단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색택이 어떻습니까 참 싼뜻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여기 대명 성화연제 관지도 잘 쓰였죠 이 관지를 보더라도 큰 대자 위에 한일자 위에 그 점 같은 게 기따랗게 가지를 않잖아요 짧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화자가 사람인 변의 획하고 또 화자 할 때 이거하고 평행이 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 성자가 삐침이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점을 마지막에 찍을 때 이 이룰성자의 한일자 변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 그런 정도가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홍치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그리고 15년도 판입니다 15년도 15년도 어디 성화가 여기 성화 나오네요 자 그 색택을 봐도 일단 산뜻합니다 색택이 자 이런 거는 이제 3층으로 돼 있는 찬합이에요 이렇게 합이라고 썼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찬합이죠 반찬 이렇게 쫙 쌓아 있는 놓는 그런 합 그래서 명성화 청화 영희도 여기 이제 구염 뚜껑 윗부분에 이제 아이들이 노는 그 영희도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당초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전지연문이 쭉쭉쭉 있습니다 이런 게 홍콩 쏟업에서 출품됐던 장 그 기형이 특이하다 이런 겁니다 기형이 특이하다 그리고 그 밑에 성화인데도 이 승모호가 있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승모호가 있습니다 청화 전지연화 화해문 전지연문 승모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양이야 뭐 다 형태야 다 아시는 거고 대명 성화영제 해소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R&B 보니까 방품이겠지요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게 또 추규문입니다 아까 이파리 다섯 개를 보셨죠 이게 전지 추규문 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좀 4,400만 위인이네요 아까는 1억이 넘었었는데 홍콩 쏟업이 이런 문양 이런 기형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뒷페이지도 있나 뒷페이지는 훔치입니다 16년도 판 갈까요 자 여기가 어디가 성화인가 여기 성화 하나 딱 성화 딱 하나 나오네 자 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화 치자 화해반 치자입니다 치자 치자 문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앵무새하고 치자도 좀 많이 나오죠 이게 200만 위인이니까 대명 성화연제의 관제가 쌍 권한에 있는 반입니다 이런 문양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화연제가 이것도 성화연제네요 성화연제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게 성화연제의 이제 연지 호접관인데요 나비가 날아다니고 이제 물풀 연지는 이제 연못이죠 연못에 있는 것도 연꽃이 이제 떠 있죠 근데 옆에 이제 줄기 콩나물 같은 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물풀인데 성화연제는 이렇게 물풀을 기이따랗게 이렇게 그렸다는 게 특징이라고 지난번 교제에서 한번 짚어드렸죠 대명 성화연제의 관제가 쌍 권한에 있고요 이런 특이한 문양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단 대를 해야 되니까 시대를 구분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죠 16년 됐고 17년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요게 이제 요건 아까 본 기형이죠 아 본 그 그림이 있고 연탁 8길상문 반이죠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반가운 거죠 아 지난번에 했어 이렇게 이제 다 외우시면 여기 있는 건 그래도 진품이거나 진품에 거의 근접한 반품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됐던 내역이 나오잖아요 뭐 오문중신이 됐던 북경보리가 됐던 크리시티가 됐던 소드비가 됐던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기물 정도를 구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금액이 뭐 장난 아니죠 아까 200억짜리도 나왔었으니까 자 그 밑에 이제 인물문완이 나왔습니다 인물문완 청화인물문완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뭐 반품이고요 당연히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나왔죠 이거 뭐라고 추규 추규문완 이건 28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판 위엔으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아까 처음 2012년 판에 나왔던 거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감로병이죠 여기 정확하게 달콤할 감자 감로병 장초병 정수병의 일종입니다 불가에 있어서는 정수병이죠 과름감로병인데 여기 가격이 2645만 위엔이에요 아까 2012년 판에서는 1700만 위엔이었죠 똑같은 북경볼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2011년도에 거래됐던 게 지금 5년이 지나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죠 똑같은 기형이에요 똑같은 기물 같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레원이 중요합니다 라이윤엔 레원 상해 소장가가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는 북경 한해 경매에 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이러면 이제 신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가 소장하다가 형편없는 물건일지라도 예를 들면 영국의 여왕이 소장하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러면 거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붙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골동의 매력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화년제는 그 정도밖에 없네요 기물이 어깨받기 자 18년도 시간을 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덕하고 영락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자 다음으로는 명성화년제 이거 절지화햄은 이렇게 이제 와조관이 많다고 그랬죠 와조관 그러니까 이제 굽이 없는 거 굽이 붙은 거 이런 이제 그 산뜻한 느낌으로 그리고 성화년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그림도 산뜻하지만 문양도 위에 두 줄 아래 두 줄 안에도 두 줄 그러니까 현문으로 이렇게 잘 그려서 구분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곽은 이제 성화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대명 성화년제의 육자이행을 쌍방곽에 넣었다 이런 조그만 배 하나가 잔 하나가 3천만 위엔이니까 이런 것들은 진품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만성화하고 또 다른 선덕하고 섞여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이렇게 가까이 보겠습니다 시청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갖고 자 명성화 청화 사자 희구문 대완이죠 직경이 20cm 정도 넘으니까 대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완도 그냥 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제 바깥으로 벌어졌네? 별구완, 창구완, 궁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자가 비단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안에도 내심에도 사자 두 마리가 가운데 비단공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희구문 해도 되고 희수구문 해도 됩니다 대명성화 년제 관제가 쌍 권한에 있고요 이것도 가격이 좀 되는 거잖아요 1,400만 위엔이니까 20억 정도 되려나? 20, 30억 정도 되는 거죠 쏟아비 거고요 자 여기는 선덕이고 이거 딱 봐도 선덕이야 그죠? 우리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선덕에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규구완이죠 여기까지 쭉 내려갔으면 규식인데 밑에는 동그랗고 위 꼭 저기 구연부 부분만 조금씩 파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구연부만 파였다 그래서 규구완인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청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화 년제 밑에 있네요 화해 십자저문 반 십자저라는 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라고 해요 보물보자에 수저저자 써서 보조라고 합니다 보조라는 불경에서 얘기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금강저의 일종입니다 금강저라고 하죠 부처님이나 밑에 제자들이 썼던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그런 보물입니다 보조라고 하고 금강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십자저라고 썼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반이다 문양이 독특하다 이런 말씀이고 이거는 이제 자판이죠 자판인데 그림의 스토리가 노자가 밖을 나가는 그랬습니다 노자 출관도 자판입니다 노자가 이렇게 소머리 소에 뜨는 달구지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이제 출관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자 출관도 57만 위엔 이렇게 해서 17년이 끝났고 아니 18년이 끝났고 20년 19년이 없어서요 20년 갑니다 여기도 성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화 있습니다 성화가 쌍사자가 희수금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희수금은 해도 되고 희금은 해도 됩니다 그냥 공이냐 비단공이냐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런 반이다라는 겁니다 곰이 옆에 이것도 본 거죠 아까 영희도문 16자 영희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보리 홍콩이니까 홍콩 보리 경매장 1300만 위엔이니까 가게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방품이겠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재밌습니다 연꽃을 이제 우산 삼아서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보호를 받는 어린아이는 황태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아동들은 친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 문양이 용수철 문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주 잘 그렸습니다 아이들 머리가 동글동글 하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서벌련문 자 이제 그런 기준 삼아서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꽃보다 좀 다르게 이거 단면을 잘라 그러니까 연꽃이 피어있는 거를 수직으로 쫙 카팅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벌련나 해도 마찬가지지만 서양에서 나온 연꽃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벌련문인데 이거는 우리 조금 아까 또 했던 거죠 궁완, 창구완, 별구완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2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그만 관이죠 이렇게 된 거를 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관이죠 소관 높이가 5.5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관입니다 절지 화해문이 있는 관입니다 무슨 문양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또 자 이 문양을 한번 또 보실까요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궁완은 궁완이죠 우리가 조금 아까도 봤던 구완 별구완, 창구완, 궁완 아주 그냥 정말 집요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 원추리예요 원추리 원추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백합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추리 문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선덕 때부터 성화 때도 마찬가지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원추리 문양인데 이거를 한자로 헌초문이라고 합니다 헌 이 헌자가 이 헌자가 원추리 헌자예요 그러니까 견원할 때 헌 아시겠죠 헌 초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추리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5천만 원이나 됩니다 홍콩 쏟오비에 있던 출품작이고요 좀 아까 나왔던 영희도 문하고 비슷합니다 정원 영희도 정원에서 놀고 있는 영희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어린아이들의 얼굴 모양 동그라미라는 거 보셨으면 됐고 이거는 노란색 나무 홍치나 정덕입니다 황지청 말씀이죠 성화 때도 있긴 있었지만 이런 노란색 나무 나왔다 그러면 홍치 딱 나오잖아요 홍치 아니면 정덕 홍치 아들이 정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화현재가 이거는 이제 딱 보면 성화현재 아시죠 이거 연탁8길상문 반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소관도 딱 보면 성화현재 것이죠 맞죠 이런 이제 가을의 풍경을 여기 국화도 있고 다른 꽃들도 있고 뒤에 가면은 파랭이 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사자성어로 구추동경 합니다 구추동경 구추란 말은 이제 가을이 무르익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홉구자를 쓰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가을이 뭐겠습니까 가을이 무르익었다라는 거죠 구춘데 이제 동경 하면은 가틀동자에다가 경은 경치경 경사경자 이래가지고 가을이 무르익었으니 이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냥 구추도 해도 되고 구추동경도 해도 됩니다 조그만 소관이고요 그래도 세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상당합니다 3천만원 위엔에 육박하니까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동자가 동자 배 관음 자판입니다 동자가 이제 관음보사를 아련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너무 가격이 안 나오네 47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맨 위를 보면 이제 용 문양이 나오죠 특이하게 용 문양이 향초룡도 아니고 그냥 용입니다 해수룡문 해수 응용문 소관입니다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어디 있나 아무튼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응용이라는 것은 이제 날개 있는 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룡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들의 왕이죠 아무튼 그런 소관입니다 얘도 3천만 위엔에 낙찰이 됐고요 여기도 이제 이거는 뭐 영지문이 있는 반입니다 성화 때에서 홍치까지 됐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밑에 있는 건 성화 포도문 고족관입니다 포도문 고족관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성화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 청화 안에 청화가 그려져 있고 바깥에는 이렇게 이제 그 백위로 시유가 돼 있는 고족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성화가 있네 이것도 이제 아까 보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지는 않죠 계속 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희돔완 그렇습니다 중앙가 중국 가덕 출품작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됐고 야 이렇게 달려도 여타 일단 일단 다 해 도록은 다 했고요 다른 이제 책자에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왜냐하면 자꾸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제 도록이 아니고 이런 교재에 있는 거는 거의 진품에 가깝습니다 왜 박물관에 있는 걸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쌍사자가 희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자 쌍사자 희구는 궁 아니죠 궁 아니거나 별구 아니거나 창구 아니거나 여기는 그냥 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왔죠 색택도 색택이 어떤가요 딱 보시기에 아 이건 성화 초기 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답입니다 초기 작품이라 산뜻한 것보다는 농요마죠 농요마다는 것은 정통이나 선덕제의 그 색택을 닮았다는 거죠 소마리청을 썼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소마리청을 썼고 중기로 넘어가면서 국내산 청료 평등청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팔보 화해판 팔보문이 쭉 둘려있고 안에 초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영임은 돈식 밑에 받침대가 있으니까 돈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민요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양이 얼굴이 동글동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제 히보다자문반인데요 여기에 있는 열매는 석류로 보이고 여기 까치가 두 마리가 앉아있죠 까치는 이제 기쁜 소식을 물어다주는 새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양을 히보다자 석류는 이제 알갱이가 많아서 다자를 의미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죠 제가 이걸 왜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유색을 한번 보십시오 유면 유면이 옥을 닮았지 않았습니까 옥 옥같이 빛납니다 이게 성화제 때의 유색의 특징이라고 지난번 교재에서 말씀드렸어요 유색이 옥같다 기름지고 옥같다 자 이것은 이제 천자관이죠 천자관인데 진품은 어떻다 위에 뚜껑이 살짝 볼록하게 위로 솟아올랐다 라는 거고 걸릉제 때의 방을 한 것은 평평하다 요거는 이제 향초룡의 아주 대표주자죠 향초룡 자 오른쪽에 보면은 투체로 절지 화해문 소관입니다 네 이런 거 이따가 이제 또 흑백에서도 보시지만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투체 고족배입니다 고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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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도 아주 너무 생동하게 잘 그렸는데 투체범문 구연부의 법문으로 쭉 돌리고 연당 원앙문입니다 원앙세가 한 마리는 이제 떠있고 한 마리는 날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연꽃이 반홍으로 된 게 정말 잘 그렸고 아주 뭐라고 그래 대비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글씨도 그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태질이 새니하다 태질이 아주 세밀하면서 기름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백유가 온윤 양택하다 빛날 정도로 광택이 있다 온윤하다는 거는 이 따뜻한 느낌을 줄 정도로 아주 윤택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주 대표작기고요 당연히 진품입니다 당연히 진품 이런 진품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공부 이것도 진품이니까 이제 머리 기억 속에 이것도 다 진품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죠 이 책을 보여드리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도록은 진품도 있지만 거의 방품이에요 교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중국 책이지만 이건 이제 고사도가 있는 배 잔이죠 잔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이 진품이거든요 정말 이런 반홍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투채 원왕문 반 완 완 대완 구경이 20cm 정도 되니까 대완이죠 안에 있는 내심에 있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잘 그렸어요 투채입니다 투채 이것도 투채인데 투채 과수 쌍조문 고족배 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도자기인데 옥 같아요 아주 번들번들한 게 그죠 기름지게 돼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도문 고족배 그래서 성화년제를 이제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다른 또 경보창 선생 책에도 좀 몇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흑백이라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해 보는 맛이 있으니까 또 언제 하겠습니까 자 요것은 왼쪽은 이제 성화년제의 송중매 사무도문이고 오른쪽은 성화년제 요거는 선덕대고 요거는 성화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솔방울이나 그 산석 그 다음에 대나무 그렇죠 대나무 그 다음에 매화나무의 그 특징이 좀 달라요 그런 거를 좀 유념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휴군방울하고 항상 그 시동이 그 거문고를 들고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요 저 초연문이 아주 멋있습니다 축 늘어진 게 밑에는 연판문이 있고요 요 문양도 이제 삼성도인문이죠 요거는 요런 것들은 그림은 지난 시간에 한 번 다 훑어들었어요 뭐 입술이 뭐 여기 둥글고 요거는 이제 수렴이 됐고 렴구 이건 순구 이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사도가 되어 있는 관입니다 요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 다 진품이에요 박물관에 있는 걸 찍은 거거든요 요런 문양이다 요거 이제 기린문이죠 기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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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문입니다 요기도 이제 요건 팔선도가 있는 통식로죠 통같이 생겼는데 이제 삼족로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합이고요 합의 하단부에 있는 대명 송환현재라는 요 관지 쌍권 관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요것도 이제 고사도가 그려져 있는 그럼 요기는 화구 화구라고 안하고 이제 세구죠 아저 규구 규구 규구안 요건 규식완입니다 규식 요기도 고리졌으니까 과랭이 되어 있으니까 요건 그냥 완입니다 그리고 요거 좀 독특한 문양이네요 청화 절지화 잔탁 아 요기죠 요기 이제 조금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대명 홍보 때도 많이 봤지만 잔탁이죠 잔을 놓을 수 있는 탁자 그래서 얘를 잔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환현재에 특이하게 호루병이 있네요 요런 기형이 성환현재 것도 있다는 것만 보시고 요건 전지연꽃입니다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습니다 호루병 호루병은 후루라고 해가지고 복록을 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요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성환현재의 연지화당문이나 원학문을 볼 것 같으면 물풀이 이렇게 콩나물 같이 이렇게 깃따랗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화 하련 수 무슨 배 수조 배입니다 수조 수조라는 건 이제 조자가 마름조자예요 이런 이제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연못 그리고 옆에 있는 문양들은 한번 우리가 훑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문양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시간이 돼서 사진을 보는 건 요정도 하겠습니다 요정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화년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홍치년재 성화의 아들이죠 정덕의 아버지고 그래서 성화 홍치 정덕은 산부자가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홍치년재 도자기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짱가몽 도설 쭉 시청해 주시면 실력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평일날 오후 9시 30분에 하는 짱가몽 옥션도 시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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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